김희재와 이찬원이 차분하면서 아기자기한 케미와 재미를 선보이는 웹에는 플레이리스토 2회가 공개되었습니다. 싸이로우 유튜브 채널 미스앤미스터트롯 공식 계정에는 플레이리스토 2회, 이찬원과 김희재의 연말연시 듣기 좋은 노래 추천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기재됐습니다. 팬들에게 연화장을 쓰는 중간에 막간 구독자 질문 타임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탑6 멤버들에게 빼앗아오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김희재는 동원분의 발랄함을 꼽았습니다. 이찬원은 정동원의 나이가 부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 나이로 돌아가면 군대를 한 번 더 가야 한다고 말해 김희재와 제작진의 격한 공감을 얻었습니다. 김희재는 새해맞이 노래로 자신이 어려울 때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됐던 곡이라며 정문의 오르막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어 담담하면서 감미로운 음색으로 김희재만의 오르막길을 선보이며 감동을 전달했습니다. 영상 말 및 쿠키 영상에서 김희재와 이찬원은 정통 트로트라는 2021년 신곡에 대한 언급을 위해 기대감을 자아냈습니다. 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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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